안녕하세요 랄라야 오늘 해볼 게임은 로펜볼스 선을 그려 공들을 모아볼거에요 영상을 보기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이건 손이 가리키는대로 그려보면 오 줄이 생기는구나 오 이 큰 공이 오 터졌어요 오 컵 속을 채워주네요 오오 게임 방법 확인 컵 안에 공을 넣으면 되나봐요 오 이거는 이쪽에서 당겨주면 오 완두콩 같았어 오 좋다 이렇게 담아주면 되나요? 보라색 컵이 열리고 있어요 오 이건 선을 그어주면 되는건가? 오호 로프를 그려주면 콩들이 컵 속에 담겨요 좋아 이건 선을 이쪽에 그려주면 오 되나요? 아이 뭐야 막혀버렸는데 이렇게 다 닿게 그려주면 안되는구나 그렇군 알겠습니다 짧게 그릴게요 오 이렇게 되면 아 너무 길게 그렸었네 조심해야겠어요 어 폭탄이다 폭탄은? 폭탄만 감싸주면 오 나오지 못하는군 공을 터트리면 안되니까 오호 재밌네요 이번에도 장애물을 피해서 선을 그려주면 콩들이 담기겠죠? 컵 표정이 너무 귀여워요 추웠어 우와 새 컵이다 캐릭터 귀여워 이번엔 저기에 닿으면 안되니까 오호 크로쿤 마구 콩이 담기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야되나 봐요 여기는 저 빨간 구간을 지나면 안되니까 이렇게 산처럼 그려주고 오 두배를 지나가게 오 콩 엄청 많아졌다 헤헤헤 멋있네 성공 두백 구간을 지나갈 수 있게 하려면 여길 이어주면 오 그렇지 좋아 하하하 공들이 많아졌다고 오 다 당겼다 다음 단계 오 이 까만데는 오 빨려 들어가나봐요 공이 닿지 않게 공들을 담아줄거야 좋았어 바람이 불면 공이 저쪽으로 날아가니까 오 이렇게 막아줍니다 오 좋아 까만데는 들어가지 않았다 다음 선은 오 저 까만데 떨어지지 않으려면 여기 위쪽을 막아줘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양쪽으로 바람이 불어도 공은 들어간다고 됐다 어 이거 힌트를 주는건가 여기 막기만 하면 되나요 오 바람이 불어도 벽쪽으로 가서 떨어지는구나 그랬군 알겠습니다 새컵이에요 바꿔주자 여긴 바람을 막아주면 오호 아 저렇게 고정돼있으면 선을 연결해줄 수 있나봐요 오호 그랬군 오 살짝 난이도가 생긴건가 어 여기도 줄이 안 그어지네요 안 돼 헤헤 어 폭탄이 헤헤 어 터졌는데도 성공했어요 다행이다 이거 어떻게 막지 위쪽에 그려서 떨어뜨리면 될까요 여기는 그리지 못하고 오 위쪽에 선을 그려주면 오 됐다 헤헤 폭탄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오 좋아 어 여긴 뭐야 미사일이 나가고 있잖아 막아주지 헤헤 모두 담겨라 오 간단한 것도 많아요 이건 아래로 떨어지니까 어 요렇게 막아주면 될까요 오 안돼 오 오 공이 다할 줄 알았는데 안 닿았어요 조심해야겠다 이건 양쪽에 그려주면 오 모든 공을 담을 수 있지 이건 저 장애물에 담으면 안되고 공들을 넣어야 하니까 오 선을 어떻게 이을까요 두개를 이을 수 있대요 라인 두개니까 하나는 이쪽에 이으고 요기를 이어주면 공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겠죠 오 맞았어 그랬군 성공 이건 폭탄을 터뜨리면 안되니까 폭탄이 떨어지지 않게 오 요기 말고 이쪽에 오 저 고정된 점을 이용해서 오 공 못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잘 떨어지네요 이 폭탄들은 요기에 걸어주고 요기에 걸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오 됐다 떨어지지 않았다 안전합니다 이번엔 선을 어디에 그어볼까요 요렇게 그으면 안 떨어지고 이 밑으로 공을 받아주는 거야 오 됐다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왔어요 좋아 폭탄도 터뜨리지 말아야 하고 장애물도 피하게 하나씩 오 요렇게 됐다 공들이 모두 당겼어 레벨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폭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겠습니다 여기는 불이 나가면 안 되니까 오 이렇게 가려주면 오 공에 닿지 않겠네요 흐흐 안전합니다 공들은 내려오세요 컵에 다 남기면 단공 간단하면서 재밌어요 오 요기에 로프를 못 그리니까 오 이렇게 하면 되지 길다란 선으로 오호호 단공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로프앤볼스 게임을 해봤어요 랄라티비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